감사히 먹겠습니다. 오늘은 딤섬 준비했습니다. 뜨거워서 어떡하나 방법은 있죠. 물을 먼저 강력한 맛입니다. 인간이 이렇게 오묘한 짐섬을 만들 수 있다. 외계인들은 모를거야. 인간이 이렇게 오묘한 짐섬을 만들 수 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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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간이 이번에 뛰 OVER 인간이 이렇게 오묘한 짐섬을 만들 수 있다. 이브 넣는 짐섬을 만들 수 있다. 인간이 이렇게 오묘한 짐서eless이다.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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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음식 한줄평 딤섬 황홀합니다.